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3월 8일부터 열린 2023 WBC가 이제 내일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회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다시피 결승전은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의 승부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WBC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팀이 멕시코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선에서 미국을 상대로 13대5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일으켰고 어제 일본과의 중결승에서는 무라카미에게 9회 끝내기 한 태를 맞으며 6대5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사실 스포츠가 주는 재미가 바로 예상치 못한 팀이 이변을 일으켰을 때 그 감동과 또 선수들의 발산하는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야구가 뭐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지만 분위기 탔을 때 그 한 방에 승부가 뒤집히는 게 바로 야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내일 펼쳐지는 대망의 WBC 결승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할 것인가? 두 팀 모두 우승을 염원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 WBC 참가하는 선수들 역시 대단합니다. 일본은 1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오타니를 비롯해서 다르비슈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맹활약 중인 그야말로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들로 이루어졌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모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어마어마한 라인업으로 이번 때에 참가했는데요. 미국은 2017년 WBC 우승했던 그 시절부터 메이저리그 선수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선수들의 대회 성적 잠깐 살펴보면 현재까지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는 필라델피아에서 뛰는 미국의 트레이터너 선수 4개를 기록하며 홈런 순위 1위고요. 의외로 2위가 홈런 3개의 우리나라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2개를 기록한 선수 중에 일본 선수는 요코하마에서 뛰는 마키슈고 보스턴에서 뛰는 요시다 마사타카 의외로 미국 선수가 순위 없습니다. 타점 순위는 현재 1위 타점 13점에 일본 요시다 마사타카 2위가 타점 10점에 미국의 트레이터너 오타니는 타점 8점 그리고 마이크 트라우스는 타점 7점입니다. 투수 쪽 탈삼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탈삼진 1위 13개의 쿠바 미구엘 로메오 선수 2위가 오릭스에서 뛰는 일본의 야마모토 요시노부 이 선수는 7과 3분의 1 이닝을 뛰면서 탈삼진 12개의 방어율 2.45 그리고 3위는 치발롯데에서 뛰는 일본의 사사키 로키 7과 3분의 2 이닝을 뛰면서 탈삼진 11개의 방어율 3.52 그리고 오타니 선수가 8과 3분의 2 이닝을 뛰면서 탈삼진 10개의 방어율 2.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수로는 시카고 SD는 랜스린 9이닝을 뛰면서 탈삼진 8개의 방어율 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수 기록을 보시면 타자와 투수 모두 일본 선수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WBC 결승전에서 일본은 요코하마 SD는 이마나가 쇼타 선수의 선발을 예고했고 미국은 애리조나 SD는 메릴 켈리 선수의 선발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특히 일본 결승의 백미는 미일 양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이자 LA의 엔젤스에서 같이 뛰고 있는 오타니와 마이크 트라웃 선수의 맞대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미 중결승 끝나고 미국전에서 구원투수 등판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맞대결 성사 여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본 팀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투수 보면 결승전 선발 출전이 예고된 이마나가 쇼타 선수 1993년생 올해 29살 178cm 83kg 왼손 투수인데요. 2015년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요코하마에 지명받아서 현재까지 요코하마에서 아주 맹활약적인 투수고요. 많은 대회에 출전해서 실력을 뽐냈고 중간에 부상 때문에 조금 힘든 시즌을 보내기도 했지만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복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최고 155kg의 직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로 빠르면서도 위협적인 볼이 상당히 장점인 투수고요. 작년 시즌 성적은 11승 4패 이 중 왕투가 3경기 왕봉이 2경기 143과 2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132개 평균 자책점 2.26을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4이닝 동안 탈삼진 5개의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했습니다. 가히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이만하가 쇼터 선수인데 과연 미국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다르비슈 유 선수 사실 미국전에서 선발이 예상되었던 선수인데요. 8강전 이탈리아 경기에서 잠깐 등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전에서도 중간에 등판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이니만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86년생 올해 36살이고 196cm에 100kg 엄청난 스펙입니다. 36살, 젊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샌디에이고와 6년 연장계약에 성공했고요. 2005년 니포넴에서 프로데비를 하고 2012년 텍사스로 이적해서 메이저리그에서만 벌써 10년째 활약 중이고요. 빠른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삼진을 노리는 그런 투수로서 빠른 9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러 구종을 계속 발전시키는 모습이 아주 장점인 투수입니다. 2013년 아메리칸 리그 탈삼진 1위 2020년 내셔널리그 다승 1위 싸이 영상 2위에 빛나는 수상 기록을 갖고 있고 작년 시즌 성적이 16승 8패 194와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197개 평균 자책점 3.10을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5이닝 동안 탈삼진 2개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타니 선수인데요. 투수와 타자 모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명실상무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올해 28살로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 선수고요. 193cm에 97kg 역시 스펙 아주 좋습니다. 오타니는 2013년 닛본엠에서 프로 데뷔 이후에 2018년 LA 에인젤스로 이적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메이저리그 진출한 그 해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을 거머쥐고 오타니에게 최고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MVP 지명타자 실버슬러거 에드가 마르티네즈 상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역시 에드가 마르티네즈 상을 거머쥐고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베이브루스 이후 104년 만에 투수 10승 홈런 10개의 대기록을 달성했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투수 15승 홈런 30개 및 규정 이닝 규정 타석 동시 달성과 같은 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성적은 15승 9패 166 이닝 동안 탈삼진 219개의 평균 자책점 2.33을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8과 3분의 2 이닝 동안 탈삼진 10개의 평균 자책점 2.08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이 선수는 사실 결승전 선발이 유력했는데 멕시코전에 등판하면서 사실상 미국전에서 볼 수 없는 선수인데요.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현재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고 있고 1998년생 올해 24살로 상당히 어린 나이임에도 리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메이저리그 진출 역시 확실시 되는 일본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오릭스에서 뛰고 있고요. 이 선수도 아까 그 이마라가 쇼타 선수와 마찬가지로 178cm의 상대적으로 단신임에도 폭발적인 투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2년 연속 투수 5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직구가 최고 159kg까지 나오고 뛰어난 구종과 다양한 볼을 던질 수 있는 아주 유능한 투수입니다. 작년 시즌 15승 5패 193이닝 동안 탈삼진 205개의 평균 자책점 1.68을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도 7과 3분의 1 이닝 동안 탈삼진 12개의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 선수는 일본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타 타이세이 선수인데요. 1999년생 23살로 상당히 어린 선수입니다. 키 181cm에 88kg 2021년 드래프트 1순위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지명되어서 이 팀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작년에 프로에 데뷔했는데 개막전 세이브를 기록하고 다음날 또다시 연속으로 세이브를 기록해서 일본 야구 역사상 최초로 개막 2연전 세이브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데뷔 한 달 만에 최단속도로 10세이브를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37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데뷔 1년차에 일본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역시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선수고요. 작년 성적은 1승 3패 57이닝 동안 37개의 세이브를 기록했고 탈삼진 60개 그리고 평균 자책점 2.0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WBC에서는 3이닝 동안 탈삼진 3개 평균 자책점은 0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의 주요 타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스 루파 선수 1997년생 25살로 190cm에 95kg 현재 세인트 루이스에서 뛰고 있고요. 이 선수는 우리나라의 토미 에드먼 선수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일본인이고요. 그래서 일본 국가대표에 참가했고 여담이지만 다르비슈 선수는 같은 혼혈인데 아버지가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르비슈는 일본에서 자랐고 라스 루파 선수는 미국에서 자란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2018년 드래프트 8라운드에서 세인트 루이스에 지명되었고 202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성적은 108경기에 출전해서 안타 66개 홈런 14개 40타점 그리고 타율이 2할 2푼 8리를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22타석 안타 7개 3타점 그리고 타율은 3할 1푼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일본의 4번 타자 무라카미 무네타카입니다. 2000년생으로 23살이고요. 188cm에 97kg 어린 나이임에도 소속팀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에 WBC에서 기대에 비해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다가 4강 멕시코전에서 한 방을 터뜨리면서 역시 그 실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드래프트 1순위로 도쿄 야쿠르트에 지명되어서 좋은 화력을 보이고 있고요. 무라카미는 스윙 스피드가 빠르고 비거리가 좋은 게 특징이고 가히 4번 타자에 걸맞게 2021년 통산 100홈런 150홈런 일본 프로야구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실력으로 일본 역사상 최고의 타자라고 불리는 왕정치와 비견되는 타자이기도 합니다. 일본 센트럴리그 신인상 그리고 2022년에는 리그 MVP까지 수상했고요. 무려 2년 연속 최연소 MVP 수상을 하는 진기록까지 세웠습니다. 3년 동안 18억 엔이라는 초대박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작년 시즌 성적은 141경기 출전에서 안타 155개 홈런 56개 134타점 타율은 3할 1푼 8리를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22타석 안타 5개 5타점 타율은 2할 2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요시다 마사타카입니다. 1993년 29살 173cm의 85kg으로 올해 보스턴 레드삭스에 이적한 선수인데요. 키가 작은 편에 속한 타자임에도 폭발적인 파워를 자랑하는 타자입니다. 2015년 드래프트 1순위로 오릭스에 지명되어서 팀 승리에 견인하는 아주 엄청난 성적을 거두면서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요. 이 선수 타격은 굉장히 좋은데 수비가 약점이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외야수인데 송구가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작년 시즌 119경기 출전에서 안타 138개 홈런 21개 88타점 타율 3할 3푼 5리를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19타석 안타 9개 13타점 타율 4할 7푼 4리를 기록하면서 WBC 이후에 보스턴에서도 화력이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타니의 이번 WBC 기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타석 안타 9개 홈런 1개 그리고 8타점 타율 4할 5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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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과연 미국전에서도 오타니 선수가 불방망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미국은 지난 쿠바의 중결승에서 선발투수로 아담 웨인라이트 선수와 그리고 중간에 마일즈 마이콜라스 선수가 등판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선수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투수부터 보면 일본전 선발이 유력한 에리조나의 메릴 켈리 선수 1988년 34살 188cm 90kg 인 선수인데요. 특이의 이력으로는 예전에 SK와이번스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때 성적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재진출한 선수입니다. 2019년 에리조나와 계약해서 현재까지 아주 좋은 활약을 유지하고 있고 최고 155kg의 직구를 뿌려주고 역시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성적은 13승 8패 200과 3분의 1 이닝 동안 탈삼진 177개 평균 자책점 3.37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번에 미국 국가대표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WBC에서는 3이닝 동안 탈삼진 1개 방어율 6.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전에 선발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켄달 그레이브먼 1990년 32살 188cm 90kg의 선수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마무리를 맡고 있습니다. 4강 쿠바의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전에서 불펜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이 선수의 주 무기는 싱커와 커터 그리고 슬라이더를 잘 쓰기로 유명한 선수고요. 2021년 시애틀에서 30경기 4승 10세이브 평균 자책점 0.82 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갑자기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된 이후에 성적이 조금 저조했고 작년에 시카고에 이적한 이후에 3승 4패 6세이브 65이닝 동안 탈삼진 66개 평균 자책점 3.18 을 기록했고 이번 WBC 에서는 1과 3분의 1 이닝 동안 탈삼진 1개 평균 자책점 0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담 오타비노 선수 1985년 37살 196cm 111kg 으로 2010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콜로라도 뉴욕 양키스 보스 레드삭스 뉴욕 매치까지 많은 팀을 옮겨다녔는데요 이 선수는 직구와 슬라이더가 장점인데 기복이 조금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성적은 6승 3패 3세이브 65와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79개 평균 자책점 2.06 을 기록했고 이번 WBC 에서는 보스 레드삭스 뉴욕 매치까지 많은 팀을 옮겨다녔는데요 이 선수는 직구와 슬라이더가 장점인데 기복이 조금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성적은 6승 3패 3세이브 65와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79개 평균 자책점 2.06 을 기록했고 이번 WBC 에서는 2이닝 동안 탈삼진 3개 평균 자책점 0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빈 윌리엄스 1994년생 28살 188cm 90kg 의 선수로 밀워키 에서 마무리를 맡고 있습니다. 2013년 드래프트 2라운드 에서 밀워키 지명되어서 2019년 메이저리그 데뷔 했고 작년까지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빠른 직구와 체인지업이 장점인 선수로 2020 시즌에는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거머쥐 고요 작년에는 올스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닝동안 탈삼진 96개 평균 자책점 1.93 을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2와 3분의 1 이닝동안 탈삼진 4개 평균 자책점 0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투수는 라이언 프레슬리 1988년 34살 188cm 93kg 의 선수로 현재 휴스턴에서 마무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직구는 평범한데 많은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작년에 휴스턴이 월드시리즈를 우승하는데 크게 견인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성적은 3승 3패 33세이브 48과 1분의 이닝동안 탈삼진 65개 평균 자책점 2.98 을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3이닝동안 탈삼진 2개 평균 자책점 0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일본 타자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 터너 1993년 29살 188cm 83키로 선수로 작년까지 LA다저스에서 뛰다가 올해 필라델피아로 이적했습니다. 지금 WBC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맹활약 중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8시즌동안 평균 타율이 3할이 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뿐만 아니라 홈런도 많이 치고 주력이 상당히 빨라서 도루도 많이 하는 타자고요. 2018년 2021년 내셔널리그 도루 1위 2019년에는 월드시리즈를 우승했고 2020 2021년 내셔널리그 안타 1위 2021년 내셔널리그 타율 1위 그리고 2022년 유격수 실버슬러거를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성적은 160경기 출전에서 안타 194개 홈런 21개 도루 27개 타점 100점 타율이 2할 9푼 8리를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19타석에 안타 7개 홈런 4개 타점 10점 타율 3할 6푼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주장 마이크 트라우스입니다. 1991년생 31살로 187cm 106kg의 선수로 2009년 드래프트 1라운드 LA 에인저스에 지명되어서 현재까지도 에인저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타니의 동료 선수이기도 하고요. 수상 내역이나 성적을 보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 그리고 올스타 10회 아메리칸 리그 MVP 3회 외화수 실버슬러가 9회 행크 애런상 2회 득점 1위 4회 타점 1위 도루 1위까지 성적도 대단합니다. 메이저리그 12시즌 동안 홈런 350개와 타율 3할 0푼 3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성적은 119경기 출전에서 안타 124개 홈런 40개 타점 80점 타율 2할 8푼 3리를 기록하고 이번 WBC에서는 22타석의 안타 7개와 홈런 1개 타점 7점 타율이 3할 1푼 8리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결승을 이끄는 다음은 롤란 아레나도 선수입니다. 1991년 31살 188cm 97kg의 선수로 현재 세인트루이스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 선수 역시 수상 내역과 성적이 아주 대단합니다. 올스타 7회 내셔널리그 3루수 골든글러브 10회 실버슬러거 5회 플래티넘 글러브 6회 홈런 1위 3회 타점 1위 2회 사실상 메이저리그 최고의 3루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10시즌동안 홈런수가 299개 타율이 2할 8푼 9이구요. 작년 성적은 148경기 출전에서 안타 163개 홈런 30개 타점 103점 타율 2할 9푼 8을 기록했고 이번 WBC에서는 23타석에서 안타 9개 타점 5점 타율은 3할 9푼 1위를 기록하면서 역시 미국의 결승에 아주 공을 세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WBC 대망의 결승전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시간 되면 결승이 열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몇시간 뒤면 여기까지 WBC 대망의 결승전 미국과 일본 일본 미국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시간 뒤면 결승이 열리는데요.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점 에서는 결승이 진행중 일겁니다. 누가 이기던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성적으로 결승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하고요. WBC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